이렇게 빠져있으면 발차기가 안됩니다. 막지마.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? 오! 그만! 준비! 시작! 밥을 먹고 왔다. 이거 정리 다 하고 먹으러 가자. 밥먹어서 전 날거같아. 그렇지. 달고 돌아야 돼. 쉽게 해. 그래. 지금까지 내려. 그렇지. 지금 내려야 돼. 지금 내려야 돼. 지금 내려야 돼. 빨리 맞추고 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. 탈려! 탈려! 비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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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오늘 일주일이 누가? 어제 왔어 어제 어제 일찍 왔다 갔다가 바로 와갖고 짐 챙기고 빵 있는거 두개 또 크로와상 조그맨한거 이런데 이제 또 배가 꺼져 또 먹었어 에이 그래 그럼 이제 테리장 갔다가 이제 이자차를 사고 진정이 차에 지금 실어 놓고 가다가 신발만 가지고 데리고 왔네 나 지금 흠흠흠흠 니한테 전화했을때가 나 채연아 전화했을때가 거의 도착을 했지 진짜 뭘 아침에 나 먹먹어야죠 에스콘샷 엉망을 엉망이 아 이 한 개 투어 아직 나 아직 좀 이거 추웠죠 그냥 많이 좀 당한 세력이 되고 조회 소리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